이번에는 증문즉소 시간입니다. 질문에 답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50대 주부인데요. 일이 피어나질 않네요.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그냥 오죽 답답하면 이런 질문을 했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타이틀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하나예요. 이게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느냐?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냐? 정해져 있느냐? 사람의 운명이 모두가 정해져 있다면 세상 살맛 안 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일 또는 내년의 일들을 다 후원히 알고 있으면 그것도 한 살맛이 안 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새롭게 만들어가는 세상, 내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 모레는 어떤 일이 있을까? 그래서 만들어가면서 궁금해하는 것도 즐겁게 사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 보는 운명에 대해서 공간적 개념과 공간적 개념과 시간적 개념에서 불교에서는 대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요. 재법 무화, 재법 무화, 시간적으로는 재행, 무상. 그냥 쉽게 한글로 쓰겠습니다. 재법 무화, 재행, 무상. 그러니까 세상사 모든 것은, 만사말 모든 것은 항상한 것은 없다. 항상 변하게 되어 있다. 그런 거로 하나의 개체라고 하는 무화, 하나의 개체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인연에 의해서 모두들이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운명이 정해져 있을 수는 없죠. 그러나 사람이 태어난과 동시에 태어났을 때 태어나기까지는 과거의 오프, 과거의 지은 오프, 지은 오프, 지은 오프으로 해서 어디에 태어나는가 결정이 되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또 똑같이 한국에 태어나도 이북에 태어나서 고생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는 선진국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는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과거의 지은 업 따라서 태어난다. 거기까지는 과거의 업이 작용되고 살아가는 동안에 과거의 업이 많이 작용이 되겠죠.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의 운명을 얘기할 때는 대개 배효, 배탁의 얘기를 많이 해요. 배효, 배탁 형제인데 이 사람들이 언제 태어났냐면 중국에 791년에 태어나서 870년까지 산 사람들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얘기는 신당서에 있는 얘기를 중심을 잡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쌍둥이로 태어나든지 그럼 언제 태어나느냐에서 사주 8자를 대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8자를 보고 운명을 점치는 사람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쌍둥이라고 해도 일란성 쌍둥이도 시찰을 두고 태어나요. 1분 먼저 나온다든지 또는 3분 후에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시찰을 두고 태어나니까 엄격히 따지면 사주가 똑같을 수가 없죠. 쫙 틀리니까 날짜는 같고 시간이 몇 번 사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배효, 배탁은 한꺼번에 한꺼번에 태어나요. 한꺼번에 두 사람 모임 붙어가지고 한꺼번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시차가 없어요. 동시에 태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동시에 태어나는데. 동시에 태어남. 일찍 부모들이 돌아가셔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애삼촌 댁에 기탁을 해요. 애삼촌 댁에서 있는데 여기에 하루는 배효를 보고 일행선사라는 분이 애삼촌을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얘들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내 생질인데 그러니까 애가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애들이. 저희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맡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일행선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배효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쟤는 거지들을 팔자니까 쟤가 제대로 이 집에서 계속 살면 얘 때문이라도 이 집안이 망해가지고 그래야 거진 옷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쟤를 내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집이 전체가 거지가 되기 싫으면 얘를 내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배우가 이 얘기를 들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삼촌한테 미리 얘기를 해요. 아까 스님께서 오신 곳에서 하신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예삼촌 댁까지 예삼촌 내까지 전부 거지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제가 나가겠습니다. 집을 나가요. 말리를 하지만은 아닙니다. 저는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거린 옷을 하는 거예요. 거린 거린이 돼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린 거지가 돼서 동량을 놓고 돌아다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루는 절의 화장실 해우소에서 이제 어디 씻을 데가 없으니까 절의 해우소에서 세수하고 씻고 나오다 보니까 뭔가 보따리가 하나 나와요. 보따리 보따리가 나오는데 보니까 보따리 열어보니까 부인대라고 하는 보석 보석에 쭉 달린 몸에 진고 다니면 부인대라고 하는 보석을 발견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보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배우가 이거를 자기가 가져가서 만약에 판다면 평생을 평생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애통할까 생각하고 밖에 나와서 보따리를 끼고 앉아서 바로 쭉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한참 했더니 웬 아주머니가 사색이 돼서 쫓아와요. 와서 드러블들고 막 찾고 있는 그래서 아주머니 뭘 찾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보따리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랬더니 혹시 이겁니까? 그래서 내 보석 보따리를 내줘요. 그런데 무슨 보따리이냐 하면 이 아주머니의 아들이 누우명을 쓰고 누우명을 쓰고 죽게 된 그런 형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사 우리나라는 도지사에게 뇌물로 뇌물로 바치고 이 보석을 바치게 집을 자사를 전부 처분해가지고 이 보석을 사가지고 그걸 갖다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사한테 그래서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런 귀한 보석을 이 배우가 결국은 찾아가지고 주인을 찾아주는 거예요. 주고 났더니 결국은 그걸 가서 일이 잘 돼가지고 죽게 된 그 아주머니의 아들을 살려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리고 이제 거린 행세를 하고 돌아다니는 배우가 예삼촌 대결을 다시 찾아가서 만나게 돼요. 그런데 마침 또 이분이 일행선생은 스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러더니 배우를 보더니 아니 제가 도대체 누구요. 쟤는 정성이 될 인물인데 아니 어떻게 여가 있습니까 누굽니까 그랬더니 얘가 배우가 얘기를 해요. 전에 스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 거지가 될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정성이 될 사람이라고 그러니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랬습니다. 그럼 너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그걸 설명을 한번 해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었던 보석을 주었는데도 그거를 기다렸다가 주인을 찾아줘서 사람을 살려줬어요. 그 인연을 위해서 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배우가 배우가 정성이 나는 게 돼요. 사실은 정성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 동생을 배탁 그러니까 똑같은 한 몸등으로 놔가지고 부모들이 칼로 잘라는 등을 잘라내가지고 수술을 부모가 수술을 해서 그렇게 이제 살이 많이 붙은 사람이 등어리에 살이 많이 붙은 사람이 형이 됐고 이제 살이 저기에 붙은 사람이 동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찾으라고 묻으니 애를 써. 애를 쓰는데 나중에 보니까 양장을 건너다 보니까 뱃사공이 배를 타고 가는데 더우니까 우통을 벗고 노를 쥐는데 보니까 등어리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자기하고 비슷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그럼 내가 혹시 당신이 혹시 배탁이라는 사람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너희 형님 배혜인데 너희 형님 배혜인데 그럼 나에 대해서 아느냐 그랬더니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찾아오지 그랬느냐 그랬더니 형님은 형님 복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내 복대로 삽니다. 저도 배를 하나 장만해가지고 강을 건넌 사람을 건너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겨가면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사지팔자로 보면 이게 뭐 매초상관 나온 게 아니라 어머니 배혜에서 동시에 출생한 그런 쌍둥 입장인데 하나는 정승이 됐고 하나는 배상욱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나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나에 따라서 결국은 정승도 되고 배상욱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에서 보는 얘기는 복을 지어라 그래. 복을 지어라. 그러니까 운명에 너무 불교에서 재행무상 재법무와 얘기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운명론자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운명을 개척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대개 운명 얘기할 때는 배유 배탕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어떻게 살 건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러면 저는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려요. 돈이 없다. 그럼 돈을 쓰라는 거예요. 돈을 써라. 그럼 어디다 쓰느냐. 공공의 이익이에요. 공공의 이익이 되는 곳에 쓰는 것이 좋다. 공공의 이익. 그런 곳에 돈을 쓰라. 돈이 없는데 어떻게 씁니까. 돈이 몇 백억 몇 천억 있는 사람이 몇 억 쓰는 거하고 돈이 없는 사람이 단 만 원이고 2만 원 쓰는 거하고는 그게 X에서 B중으로 봤을 때는 그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 돈 많은 사람이 몇 천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억 쓰는 거하고 또는 돈 없는 사람이 먼저 보면서 설명을 난타 난타 여인 여인의 빈자 1등 해서 설명했듯이 그때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적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 먹을 거 다 먹고 하는 게 아니라 먹지도 않고 예를 들어 아낀 돈을 다른 사람에게서 썼다 필요한 데서 썼다 그러면 그게 바로 복이 돼서 되돌아온다. 그러니까 이게 수원왕생계에 있는 3세인과경 3세인과경 보면 그런 얘기가 자세히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나는 복이 없다. 그러면 그걸 알았으면 그 순간부터 복을 짓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길이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에 우선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하려 보니까 50대 주부인데 일이 엉켜 제대로 표현하지 않네요. 사람이 울면 정해져 있는 것인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에 따라 틀려지니까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승을 같이 독성하고 이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불바살렘의 차비광민을 함께하셔서 이 땅이 불국정토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성 감사합니다.